오늘 소개해드릴거는 이 맥앤치즈 컵인데요 아까 영상을 제가 하나 찍었는데 또다시 영상을 제가 이렇게 찍는 이유가 아까 영상을 제가 잘못 찍었어요 반대로 찍어가지고 영상이 거꾸로 나와가지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오테이스트 쫄깃한 식감의 마카로니와 치즈 아메리카스트린 간식을 맥주하고 크래커 뭐 샌드위치 속재료 샐러드와 함께 브런치 매주로 어쨌든 맛있는 레시피라고 되어있죠 마지막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뚜껑을 열고 이제 전부 다 이제 뚜껑 네 전체를 열고 이제 조리를 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도 봤던 그거죠 제가 영상을 하나 더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안에 이걸 열어보면은 이런게 들어있어요 이런 봉지가 이 봉지 안에 이제 치즈가루하고 마카로니하고 같이 들어있어요 그냥 아까 치즈는 확 많이 나네요 제가 아까 먹었던 거긴 하지만 이런 봉지에 들어있어요 이런 봉지가 어쨌든 간에 43g이면 500원 정도예요 원래 이게 500원짜리가 아니고 이제 1000원짜리인가요 그 정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그렇죠 이제 저렴하게 아마 팔려고 아마 보시는 것 같은데 여기 맥앤치즈 이야기 듣고 싶으면 여기 다 찍어서 하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즉석조리식품 이렇게 태경농산 만약에 농심 그룹계 회사에서 만든 거거든요 거기 자체는 이제 그거지만 어쨌든 간에 맥앤치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마카로니 호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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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쨌거나 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샌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간단하게 먹을 때는 편할 것 같아요 이제 뭐 먹을까요 이제 어떤 걸로 먹을 때는 아마 이렇게 먹는 것도 괜히 자는 먹어본 거 같네요 어쨌든 간에 맥앤치즈 맥앤치즈 어쨌든 간에 아무래도 이렇게 들어있다 보니까 이 안에 치즈 가루하고 마카로니가 같이 들어있는 아무래도 적은 제품이다 보니까 짜장 떡볶이 이제 떡볶이는 짜장 그거 본벅 그 컵라면 자그마한 그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아직 유통값 많이 남았고 뭐 어쨌든 간에 영상을 제가 꺾고 된 거 하나 올려드리고 나서 이것도 하나 다시 올려드릴게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만 빠이 visas a